오늘도 우리 예배를 섬겨주신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에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도 우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집사님께서 잘 대독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총독 니에미아,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옆에 있던 13명의 레윈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한동안 제 마음이 머물었던 곳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받쳐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곳 보스터에 와서 매주일 이 재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울컥한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익숙한 지역과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떠나온 땅이 그리웠어도 아닙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와의 손길로 증거하며 예루살렘 성건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아닥사타 왕이 그 왕이 제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닥사타 왕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관대한 정책을 펼치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니에이미아의 기도를 통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미국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방 나라의 또 낯선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을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다를 때도 있고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주어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모인 우리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우리는 동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같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한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문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DNA를 닮아가며 주님의 바른 교훈을 함께 선기고 실천하며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문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지 않는다면 내 앞에 있는 닫혀진 문은 벽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 때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구원의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갈망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오늘 보시는 이 그림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환상의 그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황금문으로 불렸던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황금문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비의 문 또 하나는 회개의 문으로 불리는 문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황금문이라고 불렸던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고 난 뒤에 다시는 열리지 않으며 메시아가 올 때 다시 그 문이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4장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무슬림은 지금도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통해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AD 801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무슬림은 이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AD 1102년에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의 승리로 다시 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슬림에 의해 다시 폐쇄가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예루살렘 성 동문 앞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면서 종교적 열심히 부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열심에 빠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비극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 미명 아래 우리는 공격적으로 타인을 짓밟고 나아가는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자를 배려하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케임브리지 교우분들이 다 그런 삶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지성소에 있던 모든 성구들과 기구들이 예수결이 받던 환상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성막을 찢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신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다시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우상과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글쓰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문입니다. 이 하늘의 문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은 막히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누군가를 짓밟고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 헤매셨던 목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들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 그날 그때에 들어가게 되는 문입니다. 여러분, 느에미아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는 문이 열 개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열 개의 문들 가운데 물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하나로 물을 실어 나르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 광장은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니엠의 3장에 보면 열 개의 문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 물문이라고 불리는 문은 일곱 번째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린 여전히 불안하고 우린 완전하지 않지만 우린 능력이 없고 제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일곱째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애감이 사라지면 가던 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애감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친밀감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의 마을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올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 자리를 잡고 마을에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니에미아는 그들을 초대합니다. 니에미아는 여느 선지자들처럼 죄세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니에미아는 기도를 통하여 꿈을 꾸며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8장이 오늘 1절 보면 영적 회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일곱째 날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길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때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형성시키는 포메이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죠.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은 태양계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먼지 같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피리셜 포메이션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빈부기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도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비한 일들입니다. 저의 머리와 지식으로 우리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읽었으니 대략 잡아보아도 한 6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죽은 나의 믿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믿음을 살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이 말씀을 향한 목마름 이 말씀을 향한 갈증 이 말씀을 향한 추구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케임브리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하면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찬양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생수의 강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넘쳐나는 고백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물은 생명과도 같은 물질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 물은 생존이며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담긴 성서적, 신학적 의미를 보면 그 의미는 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가 됩니다. 주위에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항상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수라는 그 세례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홍해의 사건인 구원과 노아의 방주 때 40주야 비를 내리며 물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셨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그 성서적 의미를 기억한다면 그 물 가운데 그리스도께 접속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기가 넘치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을 발견하고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비싸도 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시중에 가장 비싼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 먹고 있죠. 과거에 물을 사서 마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더 좋은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데는 한계가 없죠. 더 편리함을 찾는 세상입니다. 채우고, 가지고, 누리고 늘 그렇게 살아도 우리에겐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채울수록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 한계상을 뛰어넘는 만족함을 주십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에스라는 높은 나무 단위에 섰습니다. 그 나무 단은 이번 일을 위해 따로 만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은 단위에서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매일의 양식을 통하여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악기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악기를 발견하고 정말 원하는 악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악기상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악기를 팔지 말아달라고 내가 돈을 꼭 모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돈을 다 모아서 악기상에 왔더니 그 악기가 바이올린 수집가에 팔리고 없는 것입니다. 수소문을 하여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 악기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거절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한 번만 내게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정도의 부탁은 강국했기 때문에 들어주고 악기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음악이 흘러가며 그 부자의 얼굴이 점점 변하더니 마침내 눈물을 글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이 바이올린의 주인입니다. 제가 이 악기 행복을 위해 당신에게 이 악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연주자이십니다. 내 삶을 연주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음악을 연주하실 것입니다. 저는 매주 성가대에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 공부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기쁨과 은혜가 차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서로가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소리가 커지는 것을 줄이고 함께 동행하는 의미를 생각해보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왁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름도 얘기하기 어려운 히브리 이름의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가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와의 거룩한 날이오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경배의 모습과 예배의 태도와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에도 감정에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를 회개시키십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우리가 많은 생수를 마시고 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울음과 함께 회개가 그치게 되면 이제는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기쁨의 날 성도들과 사랑의 요제를 하실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께는 더없이 소중한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한 주의 삶의 때는 버겁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웠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오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이란 단어의 언어는 마으제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 아름답죠. 그러나 숲 안으로 들어가면 곤충들, 벌레들, 부러진 가지들, 버려진 쓰레기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형형색색, 보여지는 꽃은 아름답지만 땅 속 밑은 거칠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태풍과 비바람부터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심긴 뿌리들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산림 생태학 교수인 수잔 심아드라는 여자 교수는 20년 이상 연구해 온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테드라는 그 무대에도 나와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뿌리들이 어둡고 거친 땅 깊은 곳에서 균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지에서 자란 나무는 크겠죠. 음지에서 자란 나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지에서 자란 나무의 뿌리가 음지에 있는 나무들에게 그 뿌리를 통해 탄소를 나눠주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땅 속 밑에 서로가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이 해충으로부터 지켜내고 숲속의 나무들을 보존해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도 이와 같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무엇일까? 땅 속은 무엇일까? 땅 속 우리가 거칠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일까? 뿌리들을 연결해 준 그 균은 무엇일까? 성령 아닐까? 성령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연대하며 아파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디딜 땅이 없는 자들의 땅이 되어주고 걸을 힘이 되어주고 그 발걸음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땅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길 진정한 방파진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서로가 돕고 베풀며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가 공생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락다운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늘 가던 곳이 닫혀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마음도 서로를 향한 관심도 차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늘 걷던 길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추운 겨울 성탄절이 다가오던 즈음 제가 걷던 그 길가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 사진을 찍고 기뻐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걷던 산책길이었는데 누군가의 사랑과 성김으로 그 길은 따뜻한 산책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런 사랑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애호사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역경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뿌리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 아픈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며 그렇게 서로를 돕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고 유지되며 건강해져 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케임브릿지의 교우들 가운데 주님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종양내가에 있는 한국인 의사입니다. 그는 말기함, 희귀함 전문의 의사입니다. 실제 병실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이 말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사랑이 없는 마음의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프고 죽어가고 피곤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진료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린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겸손 이 가난한 마음이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나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우쭐해하고 잘난 사람을 보고는 우울해했다. 배후에는 엘리트들이 놓지 못하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있었다. 자아가 없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비로소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 옆에서 끝까지 마라톤을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완주할 것을 다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만나는 지체들에게 많은 말보다는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한마디로 마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와 함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 낮고 거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높이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며 상한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멸류관을 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빛나듯이 우리의 어둠에서 주님의 빛을 우리의 낮아지면서 주의 생명을 우리의 슬픔에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죄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난함에서 주님의 부여함을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